아신거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길링입니다. 2022 개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22년도에 발표한 교육과정이라는 뜻이고요. 고등수학이 어떻게 바뀌는지 선생님이 이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나요? 자, 2025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중3일 거고 2023년도에는 중학교 2학년인 학생부터 처음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이 학생들이 처음 보는 수능이 2028학년도 수능이야. 그러니까 시행일로 보면 2027년도에 보는 수능부터 처음으로 적용이 되는 이제 새로운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고등수학 과목이 어떻게 변경되나요? 지금 이게 이제 현재 교육과정이고 이게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인데 정확하게 좀 이렇게 이해를 해보려면 일단 수능 기준으로 보는 게 좋아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수학 1이랑 수학 2는 누구나 공통으로 지금 수능을 보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이 있어가지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수능을 보게 되어 있는데 바뀌는 이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선택 과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공통만 있는데 공통은 어떻게 됩니까?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를 이제 공통으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심화수학이라고 해서 미적분 2랑 기하가 있는데 이거는 공통이 아니고 선택도 아니기 때문에 특정 대학이나 특정 과에서 요구를 할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지금 그건 학교마다 자기가 원하는 지원하는 대학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내신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내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수학상, 수학하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건데 옛날에도 이게 수능 범위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내신에서는 배웠잖아. 그러니까 공통수학1이랑 공통수학2로 이제 이름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상, 수학하가 공통수학1이랑 공통수학2로 바뀌는데 얘네들은 내신에서는 당연히 배우는 거고 수능에 직접적으로 출제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수, 미적분한 확률과 통계는 수능에 누구나 봐야 되는 공통, 필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신에서도 모든 학교가 대수, 미적분한 확률과 통계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선택과목도 옛날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다 상황이 달랐듯이 미적분투랑 기하도 학교나 상황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건 뭐야? 공통수학1, 공통수학2, 대수, 미적분한 확률과 통계는 누구나 다 공부를 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좀 자세하게 이제 볼게요. 자, 일단 기존의 수학상, 수학하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 도형의 방정식이요. 수학상에 있던 도형의 방정식이 이제 공통수학2, 2학기로 갑니다.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공통수학2로 옮겨간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야. 고1, 2학기가. 왜냐하면 도형의 방정식이란 함수가 다 어렵거든. 근데 그걸 2학기 때 해야 되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가 좀 빡세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수학하에 있던, 다시 말해서 고1, 2학기에 있던 경우의 수가 공통수학1,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로 넘어와서 경우의 수가 이제 1학기로 왔다. 그리고 이제 행렬이 도입이 되는데 이 행렬이요. 옛날 교육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몇 번 빠져있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이게 행렬 빠졌다고 그 이 수학자들이나 이 수학계에서 굉장히 이제 실은 욕을 많이 했어요. 지금 행렬이 필요한 시대에서 행렬을 뺐다고. 그래서 이제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다시 행렬이 도입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선생님 시간이 없지만 아 일론 머스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채찌피티를 이겨보겠다고 자기만의 새로운 생성형 AI 회사를 세웠어요. 근데 그 회사 이름이 XAI야. XAI. 그렇죠? 그 여러분 알다시피 트위터도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했는데 트위터 이름을 회사 이름을 X로 바꿨잖아. 다 X로 지금 바꾸고 있다. 뭐 스페이스 X 막 하여튼 다 X를 붙이고 있는데 이 새로운 인공지능 회사 XAI의 공동대표, 공동창업자로 영입을 한 사람의 직업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학자 그레그 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일론 머스크는 새로운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핵심이 수학이라는 걸 간파했다는 거죠. 근데 이 인공지능 그 핵심 감옥이 선형 대수인데 그 선형 대수의 가장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행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렬 배워야 된다. 데이터 처리에서는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꼭 배워야 됩니다. 행렬. 네, 잘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수학 1에서 대수로 바뀐 거에는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고요. 이름만 바뀌었고요. 수학 2에서 미적분 올 때도, 미적분 1으로 올 때도 뭐 특별히 많이 바뀐 건 없어요. 그냥 내용에서 뭐 정적분의 도입이나 이런 정의에서 약간 뭐 무슨 넓이를 이용해서 하는 걸로 약간 살짝 바뀌었는데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확률과 통계는 이 경우의 수에서 원순열이 삭제가 됐어요. 원순열 학생들이 좀 응용문제 어려워하는데 삭제가 돼서 아마 학생들은 좀 좋아할 수 있고 근데 통계에서는 다시 모비율과 표본비율이 옛날에 있었다가 그죠? 빠졌다가 다시 들어온 네, 이 모비율과 표본비율이 새롭게 들어왔다. 그리고 미적분이 미적분 들어올 때는 특별하게 변경사항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간도형과 공간자표에서는 천분의 외분점이 삭제가 됐고요. 벡터에서는 좀 안 좋은 소식일 수 있는데 좀 어려운 공간벡터가 다시 도입이 됐습니다. 옛날에 있었다가 빠졌었다가 다시 이번에 새롭게 들어오는 공간벡터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 문제들 네, 하여튼 선생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의 그 개념 강좌, 개념 교재 마흑일로시, 정상으로 가는 길이라는 뜻이죠. 이게 선생님의 이 개념 강의랑 개념 교재 하나면 뭐 개념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최강좌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고 내신이든 수능이든 그냥 한 번에 올킬 해버린다. 끝난다. 어떤 개념서, 어떤 개념 강좌 안 들어도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앞에 뭐 개념 지도를 잘 만들어놨고 그리고 개념 설명이나 기본 문제인데 선생님이 좀 심화적인 내용들도 잘 가르친단 말이야. 수능에서 나오는 개념까지도. 그래서 한 방에 끝내드린다는 거 그리고 개념 다시 보기나 이런 데서는 여러분들 개념을 다시 네모 안에 빵구난 거에 다 여러분들이 채워놓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놨으니까 개념을 꼼꼼하게 확실하게 다질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선생님의 마길로시 개념 강의, 개념 교재로 공부를 하면 어떤 개념 교재 안 사도 된다. 하나로 그냥 끝난다. 강좌도. 그리고 굉장히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한다. 수능 대비와 내신 대비를 동시에 할 수 있고요. 새로운 교육 과정에 맞춰서 필수 개념과 기본 문제, 연습 문제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강좌다. 그래서 예비 중3, 그죠? 강좌 이번에 선생님이 올패스 강좌도 오픈을 했고 행렬도 이제 강의가 올라가니까 기대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의 수학은 세븐예드가 수능 보는 그날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신 대비 너무 잘하니까 내신 시험 때마다 학교 시험에 맞는 똑같은 구성으로 20회까지 선생님이 실전 훈련도 시키니까 뭐 내신 대비든 수능 대비든 그리고 실전 훈련이든 모든 준비 선생님은 끝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수학은 세븐예드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